혹시 성별은 여자인데 남자의 사주를 갖고 나는 그런 여자들이 특징이 있나요? 특징이 있지.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시에 따라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2월생, 2월생, 7월생, 11월생. 11월생 이 여자가 남자 사주를 타고 나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이 여자를 봤을 적에는 태어나서부터 자를 때서부터 틀리더라고요. 남자 하는 일, 망치 같은 것도 두둥기고 대패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. 남자가 하는 일을 운동 같은 거 하고 2월생이나 7월, 11월생이 그러는데 이제 여자가 남자 사주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신랑을 얻으면 신랑은 또 여자 같은 사람을 얻어. 또 여자는 남자같이 행동을 하는데 결혼을 해도. 이건 자기 사주가 탁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이제 이 우스운 소리 하면 남자로 태어났잖아.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남자애가 말하자면 대부분 어떤 그런 현상이 있냐면 딸만 많은 집이, 딸 많은 집에 아들을 낳잖아. 그러면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딸들은 앉아서 소변을 묻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얘는 남자로 서서 놓여지 되잖아. 그러니까 그 누나도 하는 걸 똑같이 행동하러 앉아서 놓고 여자처럼. 그러고 갔다가 머리핀 꽂아달라고 그러고. 그럼 얘 사주는 여자로 태어날 건데 태가 밖에서 남자가 된 거야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는 울기도 울고 막 이 여자 속으로 있는 사람. 남자가 여자 성향을 담았기 때문에 환경도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사주에 여자가 될 거 남자가 태가 밖에서 한 사람은 여자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야. 집에서 뭐 바늘질 같은 거 뜨개질 같은 거 커서는 뭐 하다못해 송편 빚는 거, 만두 빚는 거, 부침개 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해. 쓸고 닦는 거. 근데 남자가 못질 같은 걸 못해. 못질 하려면 그런 거 무섭다고 못해. 망치 무섭다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자가 여자 사주를 타고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범띠, 잔나비띠. 그리고 이제 이 저기들이 남자나 여자나 성 전환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 띠들이 지금 성립이 많이 되더라고. 보면은. 근데 이 집의 환경도 마찬가지야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천상 너는 여자다 하면 여자가 천상 너는 여자다 하면 그 사람은 여자로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. 근데 뭔가가 이렇게 굵게 갔다 그냥 하는 사람들 있잖아. 힘도 쎄고 막 이래서. 그런 사람도 여군 여군 여자 군인으로 보내고 또 막 그러지. 이 사주라는 게 참 풀을 보면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. 태어나면서 내 몸에 뵌 거는. 크면서 뭐 바꾸는 사람도 성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라서 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며 아 얘는 뭐가 되겠다. 그렇잖아. 의사가 되려면 청정기를 가지고 놀고 법관이 되고 다 이러려면 책을 끼고 있고 이러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자기만의 주어진 사주는 다 있는데 여자와 남자 사주는 바뀌어서 행동이 틀리대는 거. 그건 분명히 있어.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었고. 여자인데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좋은 점이 뭔가요? 여자인데 남자의 사주를 타고 난다면은 뭐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. 그러겠지. 절대로 굴복하지 않거든. 이기려고 그렇지 지구는 못 사는 성향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남자의 여자가 남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꼭 뭔가를 이루더라고. 성공을 하더라고 보면. 성격이 좋은가 보네요. 응. 미루 대포도 있고 그래. 이 여자가 남자의 성향을 가진 것이 솔직히 좋고 남자가 여자의 성향을 가진 것은 안 좋지. 쫌생이지. 식혀서 쫌생이지. 속이 좁다는 얘기야.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좁다는 건 아니다. 마음은 씀씀이가 이렇게 백보가 크지도 않아. 겁을 많이 내고. 남자가 여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. 여자들은 남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짜지. 별해볼 사람들이 다 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